중국의 한 공장에서 수백 명이 함께 허거를 먹는 모습이 논란입니다. 현지시각 지난 22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한 공장이 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점심 식사로 대형 허거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치 수영장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크기의 허거탕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 젓가락을 담그며 식사에 열정인 모습입니다. 네티즌들은 강가에서 야채를 낚는 장면 같다, 신종 바이러스를 위한 냄비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래서 찾아왔다, 인도에는 겐지스강이 있고 중국에는 대형전골이 있다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 냄비는 직경 13.8m, 무게 10톤으로 제작에만 총 8일이 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넓게 둘러앉으면 한 번에 138명까지 식사할 수 있어 이날 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